이게 한판에 원래 5개 5개 놓잖아요. 그런데 6개 6개 놔도 된단 말이에요. 6줄 6줄. 그렇게 6줄 6줄 놓게 되면 한판에 36개죠. 36 곱하기 8판이죠. 8은. 최대한 288이 나오는데 이거 다 못 굽죠. 왜냐면 요 밑에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까지는 이렇게 가운데를 비워야 돼요. 가운데를. 한판당 4개. 12개죠. 12개를 빼야 됩니다. 빼기 12를 하면 한판당 최대 276개. 그러니까 한 번에 276개를 구울 수 있어요.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구워야 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울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처음에는 다 채웠습니다. 다 채웠는데 이 밑에까지 맨 밑에 칸 그리고 그 위에 칸까지 가운데를 채우면 안 돼요. 이 밑에 칸 3개는 맨 밑에 칸 여기서 둘 세개는 안 익어요. 가운데가 안 익어요. 우리가 태풍의 눈처럼 이렇게 돌아가잖아요. 그러니까 밑에 쪽으로 내려갈수록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. 태풍의 눈이 반경이 넓어지는 거죠. 그래서 여기가 안 익습니다. 여기 막 끝에는 막 열선. 열선 있는 거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은 막 다 타들어가는데 여기는 안 익어요. 하얘요.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기다리다가 여기 가장자리가 다 타요. 그래서 여기는 빼야 됩니다. 저도 대체면 여기를 넣었다가 더 실패하니까 그냥 여기를 빼고 어떻게 넣냐. 지금처럼 났습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놓으면 돼요. 생지를 지금까지 그냥 똑바로 바둑판처럼 놓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. 생지를 놓을 때 6개 6개 똑바로 놓는단 말이에요. 똑바로 바둑판처럼 이렇게 쫙 놓으면 그 간격 때문에 6개 6개가 최대에요. 7개 7개를 하면은 이게 서로 붙어요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.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. 그냥 이렇게 지그재그로 놓으면 됩니다. 이렇게 요렇게 놓고 또 이렇게 똑같이 놓게 되면은 요것과 요것의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많이 놓을 수 없지만 요것과 요렇게 놓을 때 그 사이에 요것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잖아요.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2줄은 6개지만 1줄이 더 깔립니다. 보면 1줄 2줄 3줄 4줄 5줄 6줄 7줄이 깔려요. 그러니까 6개 5개 6개 5개 6개 5개 6개 5개 6개 이렇게 깔리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총 몇 개냐. 6 6 36 6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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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둑판 식으로 깔면 36개지만 요렇게 깔면 39개입니다. 39개인데 이 39개가 밑에 판 3개는 빼야 되니까 5개 곱하기 3개만 하면 15개에서 한 18개까지 더 구울 수 있어요. 요렇게 조금 부족할 때는 요렇게 지그재그로 구우면 됩니다. 한번에 구워지는게 276개인데 거기서 한 15개를 더 구워야 된다고 이걸 한번 더 돌릴 수는 없잖아요. 뭐 이걸 두번 돌리게 되면 이거를 확 나눠야 되죠. 반으로.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이렇게 안 깔고 6 6 이렇게 안 깔고 4 5 이렇게 깔게 됩니다. 빵이 조금 들어가니까 빵도 안 커지는 거죠. 감사합니다.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